아니, 프로듀짜 응 오늘은 왠지 설레는데? 왜? 오늘은 맛있는 걸 먹을지도 몰라 그, 그렇구나 같이 먹자 로벌씨 또 이상한 걸 먹고 있는 건 아니겠죠? 박쥐 같은 거 먹고 있을까 할래 바퀴벌레 나 냠냠 그러고 보니 프로듀짜 어? 전해봤던 불타는 박쥐 요즘은 안 보이네 응? 그렇네 그 이후로 특별히 이상한 일도 없었고 어? 로베리씨 음식을 입에 넣은 채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 그 구멍은 대체 뭐였던 걸까 숲에서 본 이상한 녀석도 그렇고 워저드씨도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어? 그러고 보니 그랬었지 깜빡 잊고 있었네 얜 진짜 세대가린가? 잊지마 달을 분담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하여간 돌대가리 혹시 원아저씨 혹시 혹시라도 이 세계로 가버렸다든가 글쎄 바봉 바바바바밤 로베리씨 어쩌면 이 세계의 주민들이 이쪽 세계를 침략하러 오는 걸지도 어느 날 갑자기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하면서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야 오각오각 뾰아 고맨나 싸이 저라는 나니 진정 요사파 지금 소린 뭐지? 학교 밖에서 들린 것 같아요 내가 주문을 외워버린 탓에 뭔가 폭발해버린 줄 알았어 아 마법 쓸 줄 아는 거야?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오각오각 띠링 오 마이 갓 헉 무엇이야 이게? 아 불타는 박지? 잔뜩 있어 뭐..뭐야? 어떻게 된 거지? 와 이게 무엇이요? 헉 와 진수성찬 에엥?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아아 일단 인속들을 처리하자 에엥? 와아우 어? 히잇 뭐야 이 칸 어? 먹이 그만 우와 이거 엄청 위험한 전개 아니야? 일단 임시 영업이다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그러게 박지가 참 깜찍하네요 다 없애야돼? 와아 미치겠네 와아 미치겠네 오와우 오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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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공격하면 되는건가? 그냥 공격만 하면 되겠네 야 네 명이니까 그냥 숙고한다 훅 이야아 와우 오오 끝이 없어 아 아 어쩌죠 어물여물 뭐 먹는 거야? 여기 있는 박지? 으으으 Aghh 어쩌지 이대로 학교가 불타버려 누가 도와줘 스크 마왕님? 사냥처 쩌네요 진짜 마왕 등장? 이거 누구야? 괜찮니? 글로라짱! 누구야? 처음 보는데? 글로라짱 조금 이상한 느낌의 천사씨 한쪽 눈을 찾고 있어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 한쪽 눈? 없어 좋아 다음엔 시체를 회수 와 쩐다 아니 얜 주인공도 아닌데 버프 쩌네 어? 어라?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아 사라진거구나 어머어머 알아라 알아라 뭐 쇼건하기만 해 글로라씨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어... 어떻게 된 일? 응 위태한 일 에? 변태? 응 변태일지도 변태할지도 뭐..무슨 일이죠? 저건 뭐고 왜 여기에 마카로나 한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저 박쥐들 맛있당 와이 짱 아 예예 삐삐삐삐삐삐 아니 저 나왔어 응? 네네 이모시모시 응? 아 정말? 응 맞아 지금 함께하기에 잔뜩 나왔는데 뭐? 그거 귀찮게도 응? 알았어 got it 미안 난 가봐야겠는데 프로즈 너도 같이 오래 저도요? 응 여기저기 시자바리로 불려다니는거 봐라 그럼 서둘러야 해서 너희들에겐 나중에 설명할게 짜네 뽀뽀뽀뽀뽀 지사해 먹으라미 이만 내가 바로 이구역의 치사빤스왕이다 응 어물야 어물 얜 언제까지 처먹을거야? 다들 치사하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걸까요? 어물어물 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프로즈장이 없으면 같이 숙제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아 저라도 괜찮다면 정말? 음 대검먼 같은 불꽃이네 무슨 말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냐 아니 검은고양이 뇌로 고양이? 응 냐옹 어?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있는거야? 냐옹 그렇다둥 그렇단 가봐야지 냐옹 빠빠빠빠빠빠 뭐니? 얘 누구야? 뭐니? 겁나 이쁠거같이 생긴 어? 이렇게 예쁜 세계가 있다니 정말로 아름다워 모든 것이 조화롭고 이런건 처음이야 정말로 이런 일이 하지만 그분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지 인어공주야? 이런 잿빛의 세계라지 에? 뭐야 밑도 끝없이 헐 요사바이아 에?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아이템 초콜렛 아니 뭐야 이게 어? 가드 뭐지? 흐흐흐 좋아 오늘은 이정도로 다음에 또 만나줘 그럼 이만 이만 삼만 같은소리 하고 있네 나니? 방금 그건 누구지? 어? 뭐 상관없겠지 사만 있을거같아 기집애야 얘는 정말 세상 편하게 산다 좋겠다 어? 어? 요사바이아씨 발견 정말? 어디가셨던거에요 숙제 끝내야 하잖아요 어? 그랬지? 어마어마한 기집애 알았지? 뭔가 안좋은 예감이 들어 너희들도 부탁할게 알았어 미안해 프로즈 손이 부족해서 너한테 부탁할 수 밖에 없었어 아뇨 괜찮아요 그 두마리는 안쓰는거야? 고민중이야 어차피 걔네는 뭘 시켜도 좋을게 하나도 없으니까 흠 그거야 당연하지 뭐 일단은 천사장도 그렇고 다들 너무 멋대로 행동하는거 아니야? 흐흐흐흐 말잘했군 그래 왜 날 보는건데 더키 뭐야 이 사람들 프로즈한테 뭔가 있구만 그날 이후로 당분간 요사바이아는 조금 한가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요즘 프로즈짱이 학교를 안오니까 노잼! 일이 바쁜건 알고 있지만 가끔은 나랑 놀자구 흐흐흐흐 요즘 이상한 일은 잔뜩이야 뭔가 머리가 설렌다고 해야하나 아니 가슴인가? 정말 프로즈짱이 학교에 오면 그동안 쌓인거 다 풀거야 마냥 안오면 저주할거라고 프로즈짱 컴백 컴백컴 이제 어쩌지 뭔가 좋은방법 좋은방법이 그래 흑백이성으로 놀러가는거야 음... 그럼 한갈구같은 마카로나짱과 로베리짱도 드리고 올까? 좋아 그럼 결정? 오케이 자 그 둘은 어디에 있을까? 아 여기구나 하이 안녕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그것보다 둘 다 어차피 한가하지? 한가딩 실례에요 뭐 한가하지만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다 프로즈짱을 만나러 흑백이성으로 가셨는데? 재밌겠다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뭔가 다들 바쁘신거 같던데 보러가는거 뿐이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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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보니 요즘 프로즈씨 학교도 못오시고 조금 걱정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러가자 그것보다 성에선 답을 뭐하고 있어? 저도 알고싶네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전에 그 불꽃의 악마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걸까? 그거야 큰 문제죠 그렇게나 위험했는데 로베리는 그 박쥐들 맛있어서 좋아하는데 그래도 정말 배탈나요 세균 득식을 득식을 바퀴 똥이나 먹어라 으흠 그 부분도 신경쓰이고 일단 알아보러 가는게 좋겠지? 그렇네요 레츠고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워프가 있었구만 여 너희들 무슨일이여? 프로즈짱은 어디있어? 음 프로즈라면 오늘부터 멀리 떠날건데 에? 난 이쪽을 담당하지만 프로즈는 동쪽을 조사하게 돼서 에? 그게 무슨 소리죠? 아니 그 이전에 나왔던 이상한 악마들이 아무래도 너무 수상하길래 애추랑 크칼부의 명령으로 이성이 모두가 조사하고 있다고 맛있겠다 아무래도 그 화염박지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잔뜩 나왔다고 해 그것보다 이전에 다 듣지 않았어? 처음 들어봐 그랬구나 미안 하지만 보이는대로 우린 지금 많이 바쁘니까 일일이 전할 기회가 없어서 프로즈는 곧 있으면 출발할거야 인사라도 해주는게 어때?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가 프로즈짱과 같이 떠나는거야 아니 이건 여행이 아니라니까 이 멍청아 정말 여행이 아니에요 요사파이어씨 겉보다 저희들도 같이 괜찮지 글로라짱? 응? 괜찮지? 뭐 프로즈 혼자는 좀 걱정되고 너희 같은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래 맞아 프로즈짱 혼자서 여행이라니 만약 그랬으면 분명 외로워서 울고 있었을거야 아닐거 같은데 발목 당기진 않을거야 이렇게 보여도 나치력 있는 자신이 자신이 난 둘째치고 마카노나 마카로나랑 로베리는 꽤 전력이 될테니까 에? 맞아 나는? 응 좋아 내가 허락하지 일단 신에게 전해둘게 네? 고마워 잠깐만요 저희도 가는거에요? 찬상 로베리씨 마카로노도 가자 하지만 무서워요 그 화염 악마들 무섭다고요 정말 넌 여전히 겁이 많구나 괜찮아 넌 매우 강하니까 저는 딱히 괜찮잖아 가자 자 결정 에? 응 그럼 부탁해 프로즈는 성 안에 있으니까 오케이 아롱아 가만히 좀 있어 아롱아 가만히 좀 있어 아롱아 가만히 좀 있어 저기 이것 좀 봐봐 어? 아니 결혼반지 약혼반지 뭐야 이게 널 위해 준비했어 뭐야 이건 워프 석판 에? 프로즈는 아직 자력으로 워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만들어준거야 어 대단하지? 어? 너 짱짱걸 사용할땐 이렇게 띠딩 네 넌 네 민망한지 아롱아 아 다하